하이! 조금 더 늦으면 우리 국민이 분노가 치밀어서 잡아줄거야. 여기전에 도타일 하는게 가장 확실한거. Q. 소울에 오해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협해요? 어! 그럼 그시장. 하이! cutie! 말하네, 안 할까요? 히힛! 히힛? 히힛! 되어가요. 수고하세요. 아!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지금 금연이에요 아저씨. 네. 오! 오! 금연. 이여씨. 금연이에요 금연! 지금 법과 제도가 무시되는 혁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흥연이라고 애써다지만 애써까지 어쩔 수가 없네 그래 참 무시기 기소가 지금 크다지게 생겼어 어차피 혁명이야 혁명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들고 나가는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흥연한다고 아씨 하면 안 돼 랜딩이가 까칠려 도움이 안 돼 고정관념 정말에 안타요 아씨 해봐요 하하하하 수고하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거 금연이에요 아저씨 선생님 노스모키 금연 에이아이씨 금연이에요 금연 맨날에 하실려고 난 질 무서워 안녕하세요 고정관념 지금 법과 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혁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연이라고 애써다지만 애써까지 어쩔 수가 없네 그래 참 무시기 기소가 지금 크다지게 생겼어 하이 조금 더 늦으면 우리 국민이 분노가 치밀어서 잡아줄 거야 그러기 전에 도대체 하는게 가장 확실함